오늘 먹을 메뉴는 중반차장이랑 차살탕 수육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운 골고루 매운 골고루 매운 골고루 매운 골고루 매운 골고루 새우 다리 맛있따 맛있어요 맛있어요 살찌니까 탄산수 새우랑 양파 매워요 장점 참기름 참기름 자꾸끌 곰돌 너너너너너넛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시만요 김치밥 완성 부춤 멍청 황 밀폿 멍청 шь 너무 시원해 從 1. 너무 맛있어 양파가 너무 많아요 양파가 너무 많아요 양파가 너무 많아요 양파가 너무 많아요 쟁반사장이랑 탕수육 먹어봤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추울 땐 연축아 까꿍 묶여 아빠? 구독 이렇게 해주세요 연주야 너무 고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좋아요 완성 fug 그들의 건강